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1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통합 방위사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의 피해를 볼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는 없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 도발로 100여 건의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